우리가 더 해봅시다. 아멘 아멘 KELLY 나도 먹었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2월 1일 12월을 맞이하는 첫째 날인데요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평소에 좀 안 챙겨보던 종목군들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한번 저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원래 방송 없는데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양황이 끝났어요 스트레이트로 한 3일 이상 오르고 난 이후에 하루 쉬워졌고 재상승하는 양봉 모양이 좋습니다 다우전스 플러스 0.79% 상승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도 하루 쉬워졌고 다시 양봉으로 20일 안착하면서 양봉 만들었기 때문에 0.79% 상승 양호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49% 상승으로 양황이 끝났어요 그러나 독일은 아직까지 모양이 별로입니다 20일 못 뛰어넘어가요 자 0.36% 하락 그래서 뭐 유럽은 크게 대세에 큰 지장은 현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양호하면 별 문제는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 자 상해종합도 플러스 0.81% 상승 내일도 지속적으로 20일 60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시도 좀 나와줘야 우리나라 에게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니케이도 0.40% 상승 자 여기 강력한 저항권에 지금 봉착했는데 원료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보시면 0.02% 상승으로 끝났는데 크게 뭐 변동 없습니다 외국인 422개야 매수 양쪽 콜옵션 푸드옵션 거의 프리미엄 양쪽을 다 까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옵션만기일 2주 남았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이번주라고 표현하는게 아 다음주로 해야 되겠네요 토요일이니까 다음주부터는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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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조심해야 되요 슬슬 옵션 만기일 2주 남았기 때문에 영향력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등락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자 종목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상담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저도 여기다 탭에다 좀 남기겠습니다 종목상담 자 종목상담 가능하니까 올려주시고 종목상담 안 놓으면 일단 내일이 원래 업종 대표주하고 종목상담하는 방송이긴 한데 어 날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먼저 여기 있는거부터 한번 쭉 훑어 나갈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야 밀린거 보세요 야 너무 크게 밀렸어 3.01 그죠 왜 밀렸답니까 도대체 디램값 또 하락 반도체 우려 현실로 자 마이프렌드 상역 삼성전자 어저께 이렇게 밀린 이유 아 아까 그거 해줬던가 핸드폰 한번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올린거 같긴 한데 시황을 제가 보긴 봤는데 컨디션이 별로가지고 별로라서 끝까지 완전 자세히 못 봤어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관측 내년 디램 수요 전망 상당히 어두워 신세계 봐달라고 자 마이프렌드 상역 혹시 간단하게 여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1등 종목 아닙니까 그죠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본인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거에 대한 의견 한번 좀 남겨주면 찾아 들어가서 읽고 이런거보다 훨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할게요 야 너무 많이 빠졌어 삼성전자 3% 빠졌어 야 기관이 외국인이 완전 폐대기를 쳤어요 삼성전자 탁탁해 여기에서 44,100원에서 여기 위에 꼭다리에서 사고 난 다음에 사자고 한 적 흠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샀어 여기서 팔아먹고 끝 그 다음부터 끝 한번도 이야기 안했습니다 시장이 안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깨지고 난 다음부터 44,000원 깨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해요 중요한 지지권이 44,000원이었는데 그게 깨졌거든요 안좋습니다 하이닉스도 안좋아요 하이닉스도 2.66 하락하는 추세 고대로 유지 아닙니까 그죠 넘어서질 못해요 안합니다 LG전전 합니다 왜인줄 알아요 60일까지 다 돌파해 냈거든 그러니까 여기 딱 사니까 먹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어저께 다 던졌어요 한 4일 끌고 와가지고 다 던지고 나왔어요 5일 끌고 갔습니까 이날 딱 들어갔으니까 그죠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돌파 돌파 하락 추세를 돌파해 내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기관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거 보십시오 최근에는 아이티 전기전자 중에는 아 LG전자가 가장 좋다 저는 이야기했고 가장 모양이 좋습니다 보실래요 반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허니 거 거이야 이해된다 여러분들 이해된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그 구간에 보면 같은 뭐 전기전자 안에 있더라도 어떤 때는 삼성전자 좋다고 난리를 치고 어떤 때는 LG전자 좋다고 그래요 여기 이후로 한번도 이야기 안하다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체크해 놓고 LG전자 하자 그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먹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세가 중요하다 돌려내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전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할 필요 없어요 신세계 좀 이따 볼꺼야 기다려 봐 어 신세계 좀 올랐네 하하 와우 막판에 확 땡기게 끝났네 야 세율이 좋아 죽겠네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던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던지면 올라간다고 고거 딱 고대로 당할뻔 했어 내가 던지라 했냐 들고 가라 했냐 잡추는 아니니까 단기고 어쩌면 사서 그러니까 20일만 지키는 문제없다 올라가잖아 그치? 올라갑니다 이제 눌려주고 28만 7천원만 잘 안 깨고 적당하니 눌렸다가 올라가면 불우스 날수도 있다 그리고 양말 나온 김에 야 하하 잠깐만 세율 이것도 잘하면 불우스 나겠는데 미쳤 미쳤다면 좀 그렇고 좋아 죽겠네 세율이 좋아 죽겠네 올라가면 돼 불우스 날 것 같아 이것도 19만 천원이잖아 올라갈 가능성 높아 아침에 딱 19만 4천원까지 올라가고 밀리잖아 교장선생님 부르더라도 기다려라 그래 하하하 기다리라 그러고 화장실부터 가 9시 8시 한 55분부터 화장실 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위에 붕 뜨잖아 안 밀리면 조금 더 들어가고 약간 밀리겠다 싶으면 3분의 1부터 착착착 챙겨 그렇지 20만까지 갈 수 있어 보인다 일단은 잠깐만요 한전 KPS 그대로 적어야지 신세계 그 다음에 부산산업 한전 KPS 배당률이 4.8 마이프렌드 성향이 좀 바쁜 모양이니까 그러면 어 두개가 안 되나 될 수도 있을텐데 잠깐만 볼게요 삼성전자 왜 빠졌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 이유 음 잠깐만요 지금 리포터 하나 써놓은 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경우 자사주 소각 호재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려서 마감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전망에서 증가폭을 축소한 이유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증가가 줄어든다 증가폭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 디뎀 가격이 12% 하락했다 4분기 실적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경계 매물이 나온 것 같다 음 자 전분기 대비 2조 가까이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영업이익을 음 그런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아 우선 아까 지하철 아니라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봤지 아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어 편안하게 다가간다고 무음 방송이라면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음 방송이 뭣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 안합니다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대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방송도 있는데 그거 별로 좋게 생각 안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방송이 되게 친근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 편안하다고 할까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방송이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하면 어 새유리도 들어와 있고 흔히 고고도 있고 또 새로 보이는 뭐 최원님 등등등 아까 계시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옆에 있다는 느낌 막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 재밌게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조금 지나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하하 하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하 앞으로는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 거예요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이미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전 KPS도 한전 관련되어 있는 뭐 약간 자외사 비슷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죠 잠깐 좀 공부해 볼게요 전력 그죠 이러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복무하는 김윤수 선생님 잘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거의 혼자 들어가 먹었잖아 야 눈치 좀 주시지 야 삼성 엔지니어링 뜹니다 근데 그때 방송에 안 들어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야 실컷 고생하고 날라간 거 못 먹었잖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그죠 한전 계열사 발전설비 음 본 거 같아 그죠 됐어요 이거 뜨긴 떴는데 이제 돌려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그러니까 좀 늘려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완전 돌려낼 때 정도 돌려내 그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격이 큰 거는 이격이 좁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격이 큰 거는 팁 하나 드릴게 흠 이격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때는 20일 올라타 타면 여기 위에 이격까지 60일까지는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뭐라구요 그죠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가 있는 경우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지금 호텔실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이격이 크잖아요 이런 거 딱 올라탈 때 살 수 있다 이해됐다 3번 눌러 이해해야 자 이렇게 이격이 20일하고 60일하고 크면 이격 좁히러 가거든요 그때는 20일을 돌파했을 때도 살만하다고요 이것도 잘 말 안 말 안 해드린 기법입니다 이거는 그죠 맨 이제 설설설설설 기법을 또 추가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닥터케이어 무료로 퍼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시간이 제가 13년 동안 공부하고 느꼈던 걸 말씀드릴만한 시간이 아직까지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말을 못 들은 게 안 한 게 아니고 말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시간이 모지라서 그죠 이런 거 하나 팁이에요 이격이 큰 종목 중에 20일 밑에서 하지 말고 또 좋다고 쌍바닥 그랬다 자꾸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럴 때 이럴 때 한다고 하지 마라고요 예 20일 올라타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쌍바닥 아닙니까 쌍바닥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비빌 언덕을 하나 만들어놔야 된다니까요 요렇게 딱 올라탈 때 따라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손절라인 21미터로 올라갈 줄 알고 딱 샀는데 쳐져버리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그랬던 게 뭔가 하면 하나투어 모두 투어인가 하나투어인가 하나투어인가 보다 손절한 거 옛날에 우리 호야선수 만난 게 여기네 여기 이렇게 올라탄 거 보고 샀거든요 왜 여기 크잖아요 그죠 틀린 거 없죠 이거 먹으러 갔는데 푹 빠졌어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되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붙잡고 딱 이야기 좀 했었죠 그죠 호야가 쿨하게 괜찮습니다 한 700 600인 거 깨졌는데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쿨하네 채팅방 들어오시죠 해가지고 붙잡고 내가 시작한 게 그때 호야가 삼성전자 44,100원 사가지고 여기 꼭대기에서 팔아먹었어요 49,000원 그러면서 아 몇 번 사막 콘덴서도 꼭대기에 산 거 던질까요 여기 꼭대기에서 샀는데 던질까요 야 여기 사면 안 되는데 던지지는 마 올라가 6% 더 먹게 만들고 팔고 그래서 이제 빚진 거 없다 이라고 딱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의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이격이 이격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 기법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격이 큰 종목이 21 딱 띄울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딱 띄울 때 그죠 그러면 띄우고 적당하니 이제 뭐 여기 정도는 저항권이겠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9만원 저항권 신세계도 어 여기 이제 세율이가 여기 쫓아갔는데 그지 단기적으로 여기서 쫓아가야 또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갈려면 이격이 그래도 조금 있잖아 이격이 실컷 밀릴 때 들어가니까 고생한다 매수 매도 타이밍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세율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율아 어저께 나가라 그러는 거 다 농담이다 알고 있지 하하하 내가 진짜 내보낼 것 같았으면 내보냈지 어저께 4명인가 5명 내보냈잖아 내보냈다는 표현이 좀 그렇는데 같이 할 수 없다고 그지 농담삼아 재미삼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조금 그래서 그렇지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SDI도 별로에요 별로 추세가 확 쳐졌어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수급도 안 좋아 외국인 계속 팔고 있어 삼성전기도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안 좋아요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그 다음에 돌려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볼 겁니다 아직까지 접근 안합니다 안 나가 못 나가 어? 현대차 그러니까 이런거는 어저께 사실 초입에 살 수 있다고요 말 맞추기입니까 똑같은 케이스만 이야기하잖아요 딱 돌파하는 시점에 사서 여기까지 딱 노릴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워낙 자동차 안 좋기 때문에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와우 저거 되게 많이 올랐네 눌려주고 다시 갈 때는 어 생각은 해 볼 건데 일단 볼게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부진 겪고 있지만 품질은 인정받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사실 현대차 마감은 우리나라 안 되거든요 그죠? 현대차가 지금 몇 등입니까 쟤북 순위 안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야 이거 많이 빠졌다 그죠? 중국에서 부진은 면치 못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돌파 됐던 고점 부위 그죠? 10만권 정도가 음 일단은 월봉산에서 수돗한 자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지나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죠? 딴지 어떤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애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아직도 괜찮나요? 흐흐 했는데 흐흐가 아닌 것 같애 조금 딴지성이었어 지금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됐습니다 상대편한테 그렇게 뭐 딴지 고려가 좋은가 몰라 진짜인지 아닌지도 딴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느낌이 좀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약간 불쾌하게 느꼈으면 불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편한테 배려가 작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현대차 일단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약간 어 슈팅 밑으로 좀 많이 쏠린 경향도 없잖아 있죠? 일단 아 강하게 돌파 신호탄 쏘아 올렸으니까 눈팅 정도만 할게요 봅니다 그냥 자동차 별로 안좋기 때문에 별로 안좋아요 조선주 팔아먹고 그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약간 쳐진다 싶으면 쳐졌다 땡기는 거 신호탄으로 월요일날 잘 보십시오 조선주가 주도주 맞아요 12만 8천원 정도 오면 싹 담아 나가면 됩니다 한번 담았는데 밑으로 쳐지잖아요 여기까지 큰 덩치로 두 번 큰 덩어리로 두 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두 번이라 딱 두 번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큰 덩어리로 두 번 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한 500 사야되겠다 싶으면 한 250을 여기 인근에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사고요 만약에 쳐지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사면 이거는 물타기 아니라고요 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물타기 아니라고 여기가 딱 추세가 걸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떤 건 물타기다 이런 데 샀는데 이런 데 샀는데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밑으로 쳐져가지고 다시 사고 이런 건 물타기라고 하락하고 있잖아 그죠? 이건 상승하고 있는 이 평소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2회 정도 나눠서 사면 수익 날 확률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도 수익 나는 것이고 만약에 좀 쳐져도 주가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 12만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 축소 내지는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희망님도 반갑구요 양양 책책 야 자 제가 내 네 눈따기 라는 구호를 가지고 구호라 그래야 됩니까? 슬로건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라는 타이틀로 내 네 눈따기 라는 단어로 마칠 때 하지 않습니까? 내 네 눈따기 I'm Dr. K 이러는데 K 눈따기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K가 눈물 흘리면 닦아주겠다 야 그래서 음 참 여러가지 생각 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 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뭐 그죠? 근데 누군가가 위로해 주겠다 하니 기분이 참 좋네요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추세를 꺼 보면 자 여기에 지지 되는게 확연하게 한 번 더 확인되요 그죠? 뭐 돌 여기는 뭐라고? 이거 세유리 이야기 해봐 이건 뭐라고? 단기 이렇게 돌파 된건 이건 뭐라 한다고? 슈팅인데 무슨 슈팅? 오버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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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자꾸 뛰어 넘으니까 저항권인데 이제 확실하게 뛰어 넘고 난 다음에 지지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 현대중공업은 적당하니 사들어 가면 정고점 여기정도 14만원대 딱 던지라 그랬잖아 정확하게 그냥 딱 에누리 없이 저거 딱 짚고 내려오잖아 그죠?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좀 늘려주면 또 관심 가져올겁니다 오버 와이딩이 더 오고 현대차 2500억 규모 자사중 매입소식 아 매입소식 그래요 그런거 아는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면 좋죠 자 이렇게 같은 팀으로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는 것이고요 전체에 해가 된다 생각하면 제가 과감하게 어제처럼 과감한 결단 내릴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좋다고 그래도 처음에 만났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희생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음 많이 아팠어요 사실 그죠? 여기 딱 지지권 여기 딱 메모 잘 해놨다가 사면 되겠다 12만 9천원 정도권 관심있게 보다가 들어가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 자꾸 잡히고 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전세계 LNG 수주의 절반 이상을 현대중목 했답니다 조선주 살 터나간게 눈에 보여요 그죠? 현대비포 와 잘 가고 있네 일단 기다리고요 위에 너무 꼭다리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있게 볼겁니다 이것도 괜찮네 괜찮긴 대우저선 해양은 흠 이제 조금이라도 깨눙지간거 안할겁니다 패스입니다 패스 조키는 이 모양이 훨씬 좋았는데 분식회계 때문에 문제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그죠? 이제 가능한 문제없는 회사일 줄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은 가볍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냥 현대중공업 내지는 현대미포 중에서 둘중에 하나 중에서 합니다 치고받고 그 둘중에 현대건설 들어갔어요 그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왜 아직도 조금 위에 상단까지 더 먹을게 남았어 5만 7천원 5만 8천원까지 여기를 강하게 혹시나 뚫어버리면 더 갈 수 있다 양양아 양양선수 현대건설하고 고려아인 들고 있는데 고려아인이 조금 애를 미기네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잘 팔아먹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예측매수 20일 지지할 것이라고 어 샀는데 종가매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4% 날라가지고 좋았는데 우리 양양선수를 좀 더 어 선수껍으로 키우기 위해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좀 끊어 먹고 44만원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팍 빠져서 그렇지 그죠? 좀 아쉬웠습니다 또 다시 들어갔는데 또 물렸어 지금 야 흠 흠 그래서 여기서 잘 챙기 나왔던 분들은 있는데 양양 선수는 지금 아 참 본의 아니게 조금 물려있어서 좀 별로에요 자 이것도 42만원 깨지 않으면 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게 참 운이 좀만 더 받쳐서 이렇게 딱 뚫으면 되는데 역시 241이 강력한 저항선 맞긴 맞는가봐요 뚫을 수 있는 모양 딱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해서 그런지 고점 단기 고점 부위에서 좀 많이 흔들림 나왔다 여기 안 쳐져야 된다 22만원 안 쳐져야 된다 만약에 쳐지면 좀 왔다갔다 힘없는 모습 횡복권 좀 이룰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어 기관은 매수가 들어왔네 그쵸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현대 간서를 이야기하면서 고레아님 같이 하고 있어 아유 참 GS건설 보겠습니다 건설주의 이제 조금 하락하던 추세에 멈추고 좀 터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죠 일단 건설주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최고 좋다 그랬는데 이게 날라가 아 짜증나 그쵸 여기서 막 그쵸 아이 복무하는 김여사님 이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날 아침 딱 들어갔대요 시 끝내주는 거지 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관심권에 딱 넣어뒀다가 제가 이야기 안해도 타이밍 나왔다 싶으면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이밍 어떻게 나왔다 여기 보고 그냥 따로 들어갔답니다 그쵸 우상향 아닙니까 여기 올라탔고 그쵸 야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딱 먹었으면 끝내주는 건데 잘 뽑아놓고 그쵸 야 영양값 없이 결론은 닥터캐이 그냥 종목 좀 잘 뽑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 뽑아보고 치고 그렇게 박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우상향하고 수급 괜찮은 거 이거 보세요 이거 기관에 사는 거 보세요 야 참 삼성물산 별로입니다 LG유플러스 야 이것도 가잖아 그쵸 이것도 오기농님 실컹 고생하고 이거 못 먹고 그쵸 야 이날 그랬어 올라갈 것 같다고 올라갑니다 그냥 종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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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있는데 근데 김요사님이 은근히 인텔리 삼성엔 인텔리 비중이 너무 짧다 그래도 먹어간다는 게 어딥니까 먹어간다는 게 그쵸 그런 거 포착해 내고 따라가가지고 잘 먹어낸다는 거 그런 거 포착해 낸다는데 자꾸 의의를 두십시오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니까 만약에 전업 전업이 아니잖아 지금 그쵸 다른 일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업인 것 같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업하셔도 될 거 같아 이제 뭐 누구 도와드린다 그런 거 같은데 도와드릴 거 끝나고 나면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 켜놓고 뭐 모니터 두 개 딱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제대로 그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김여사님 잘한 거 같아 이제 흠 이건 이제 돌파 시도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져보는데 그대로 밀려 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적당하니 여기 훼손 안하고 10만 천원권 2천원권 정도 훼손하고 옆으로 슬기다가 하루이틀 기든지 하다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양봉 딱 쓰면 따라갈 수 있어 보이네 그쵸 따라갈 수 있어 밀려 버렸네요 이왕이면 윗골이 이렇게 너무 안달았으면 좋은데 올라가도 10만 6천원권 정도까지 뺐게 지금 당장 틀어막혀 있잖아요 볼린제 밴드 그쵸 약간 확장됐다 수축되려는 폼이거든요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약간 시간 끌다가 빵 위로 뛰어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나쁘진 않습니다 돌파 시도 나왔잖아 그쵸 시동생 가게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머리가 좀 좋긴 좋은가봐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하하하 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실렁실렁 실렁실렁 기억해 놓으면 그게 기억이 희한하게 잘 나요 막 외우려고 막 하면 오히려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무슨 경우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실적실적 다 놓는 거 있잖아요 기억이 다나 이상하게 저도 아이큐 뭐 낮은 편 아닙니다 129면 되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129면 무성님 반갑습니다 우리 애들 149 나온다는데 내가 참 안 믿겨요 우리 큰 애가 149 나오고 그런다는데 뭐 149라고 이러는데 내가 참 안 믿겨요 근데 똑똑하게 똑똑해 우리 애도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중3인데요 이제 좀 마음잡고 공부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휴 종목 상담하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하고 재밌네요 종근당 또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김여사님 거 컨닝 좀 합시다 김여사님이 대한항공도 이야기 했거든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왜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같다 여기 인근에서 어떤가요 괜찮다고 그랬잖아 그죠 눌려주면 할만하네 부와악 날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패턴 잘 반옷이라니까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패턴을 찾아내고 있는 거 같아 종근당도 지금 괜찮아 보인다면서 하는 게 또 그 모양과 비슷하잖아 갔다가 눌려주면 갈 수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똑같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시계 자꾸 도망갈래요 시계 어디갔지 시계 얘 웃겨요 말 안들어 세유리처럼 시계가 어디간 시계야 빨리 좀 나와라 어우 나왔네 아 시계 말 안들어 왜 그런가요 시간을 좀 알아야 적당하게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시계가 마음대로에요 왜 이런 거 몰라요 짜증나게 잘 못들어서 아휴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회사에서도 문제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서도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심하게는 아니고 우리 넘버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펴 놓고 있는 게 썩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회사 벌치 아픈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할 거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중간해요 여러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거기에다가 겹쳤어요 거기에다가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일도 겹치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좀 안 좋았습니다 어저께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세네개 겹치니까 저도 되게 어저께 힘도 안나고 좀 그랬었습니다 됐구요 자 종군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똑같아요 뚫었으니까 이제 관심있게 보고 적당히 눌리고 가면 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처럼 이렇게 이렇게 눌려주고 다시 뜰 때 다시 딱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사지 그러면 이건 꼭 따라해서 밀릴 수 있다고요 부담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처럼 신세계처럼 세율 야 왜 좀 빨랐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시키는 이야기가 많아요 셀티넨 헬스케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올라갔다 눌려주면 좋다 근데 마이프렌드 상액이 본인이 아마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떤가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아직 안 팔았는가 몰라요 그쵸 여기 사버리니까 여기 사버리니까 눌려버리면 부담되잖아 그러면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고 다시 갈때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가격대라도 훨씬 더 안정 안전성이 있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냉냐 음 밥 맛있겠다 나는 밥 못 먹었는데 오뎅 떡볶이 먹고 싶어 좀 먹었는데 쏘이 니굴거리네 자 여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눌려주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몰랐는데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가 안 쳐졌어야 돼 그죠 60일을 이렇게 돌파했었잖아 요 여기 81,000원대 안 깨고 내려갔었어야 돼 깨고 내려가면 좋다 안좋다 안좋아요 이제 저항행 역할을 할 겁니다 81,400원 81,000원권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를 잘 지지해야돼요 74,000원권 21 그죠 이거 지지 못하고 밑으로 출렁출렁하면 이제 더 안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야기했고 나중에 다 하긴 알텐데 셀트리온 이야기도 또 하죠 그러면 자 25만원 단기 저항입니다 그죠 닥터케인은 여기서 21만천원에 사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22만7천원에 판다고 왜 여기 저항이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적인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였어요 팔아먹었어요 다시 올라탈 때 샀어요 22만3천원 그리고 여기가 판다 그랬습니다 24만원 목표치로 24만원 팔고 나와요 그리고 일부 물량 들고 있다가 그냥 다 던졌어요 시장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붕뜬죠 내꺼 아닌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던지라 그럽니다 아침에 그죠 방송 틀었을 겁니다 금요일날 왜 갭상승했다가 갭상승했으면 이렇게 쳐질게 아니라 위로 끝내주고 가야되거든요 밑으로 쳐진다는거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챙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매매 포인트가 훨씬 좋은겁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거 아니구요 아침에 여기서 던지라는거 들었다 7번 눌러 예희야 들었을걸 들었죠 뭐 그죠 방송 틀었던사람 다 들었지 끊어가라고 그리고 안사요 사고싶어하는 분 계셨는데 안삽니다 셀트리어는 22만8천원 정도권으로 밀려주는데 너무 세게 밀려주면 더 고민할겁니다 이렇게 전략이 달라져야되 빠졌는데 잽싸게 끌어 땡기는 폼음이 나온다던지 적당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할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매매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나한테 자꾸 안 던지고 중장기라고 들고 가는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셀트리온 무조건 억하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 방송 타이틀이 셀트리온 보초방송인데 그죠 셀트리온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하던 분들도 좀 저하고 안맞다 생각해서 나가신 분도 계신거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단기 박스권 1강속 높다 가능하면 24만원 안쳐지고 위로 움직임 더 좋긴 한데 그 위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저는 안할랍니다 밑을 좀 쳐져주면 자 좀 다지는 과정들 잊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접근하지 먹을만큼 먹었어요 여기서 8% 여기서 8% 먹었기 때문에 단기간 16% 가까이 먹었으면 됐죠 뭐 얼마를 더 먹어야 됩니까 그죠 관망할겁니다 관망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 말고는 관망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우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어 강현우님 어떻게 하셨어요 22만 천원에 사가지고 25만원 아침에 좀 던지려 했는데 던졌습니까 오스카도 어서오고 맨 오브 맨 야 얼마에 던졌어요 얼마에 시간날 때 시간날 때 돌려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용사님 이야기 해놓은거 봤죠 방송 듣다가 좋아보인다는 종목들 딱 이렇게 리스트 나눴다가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돌려보십시오 그러다보면 저는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4개 이렇게 구성해버리면 말씀드리는게 애매한데 이제 작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꼭 뭐 주력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괜찮아 보인다고 이렇게 쑥쑥 올려놓은 것들 중에 포인트 넣은 거 이런 것도 포인트 나왔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양복을 넣으면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관심정복군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딱딱딱 돌려보다가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알아서 24만 8천 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다 팔았어요 아니면 그러면 뭐 일부 가지고 있습니까 24만 8천 여기서 딱 팔았다는 거잖아 이야 죽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 팔았어도 되거든 여기 그죠 가면 얼마나 더 갈 겁니까 그죠 위에 딱 있는데 그죠 그리고 팔아놓고 또 기다렸다가 또 사면 돼요 나중에 지금 두 번 사고 팔고 했던 거 같은데 그죠 두 번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기억해요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 두 번 지금 수익 내고 나온 거예요 안 들고 있어 안 들고 닥터 K 하고 어 매매 기법이 어느 정도 몸에 배이면 빠질 거 이런 거 빠질 거 보이면 우리 우리 방에 선수급이 이거 들고 있을 거 같아요 안 들고 있어요 던지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다 다시 들어갑니다 꼭 전업 아니라도 보고 있는 타이밍에서 그렇게 실천에 옮겨요 4월 고점에서 들고 있다 4월 고점에서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 그죠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넥 라인 닥터 K가 자주 말하는 넥 라인 여기가 깨지면서 거의 끝난 거예요 강한 추세는 거의 끝난 겁니다 여기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를 안 깨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이거 프린트 스크린 내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종목이 강하게 살아 있으려면 이거는 이제 제목을 그렇게 할랍니다 셀트리온을 통한 셀트리온을 통한 종목의 추세에 관한 거 프린트 스크린 땡큐 세율 25,000원으로 또 닥터 K에게 공식 후원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자 강력한 주식이 되려면 강력한 주식이 주가 흐름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공짠데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공짠데 솔직히 나가는 이유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꼭 비하하고 싶진 않는데 이제 알만큼은 알 것 같거든 6개월 들었으면 알만큼은 안다고요 왜 제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닥터 K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건 갖고 다 자기도 아는 거 이제 다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해 이거는 워낙 횡보구간에서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세선 끊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거보면 딱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거보면 딱 맞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가 깨지면 거의 추세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깨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넥라인이라잖아 넥라인 여기가 딱 깨지면 넥라인이라고 넥라인 중요하잖아요 매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럼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거짓말입니까 희한하죠 이런 거 하나 알아놔도 된다니까요 야 세우라 이것도 캡처해라 이거 야 이거 또 그림이 멋지네 아주 하하하 자 여기 여기 보면 서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다고요 지지장 야 까려야지 하하하 그림 까려야네 종목이 잘 가려면 이렇게 가야된다고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았었어야 돼 여기 위에서 어떻게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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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거점 위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오고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추세가 강하게 가려면 이게 60일 20일 안 깨고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딱 깨지면 뭐로 바뀐다 넥라인 여기가 넥라인 모가지가 딱 따위면서 못 간다니까요 여기 딱 한 번 더 저거 드립니다 너무 커 글자 넥라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색깔로 하지 어이 죄송합니다 요 앞에 뭐 많아가지고 안그래도 독수리인데 넥라인 이 깨지면 깨지면 장 강력한 장 이 된다 세요 유노 넥라인 깨지면 강력한 저항 된다구 자 요렇게 세요라 마음에 드냐 요거 요거 칸 마음에 들어 하하하하 자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렇게 화살표 딱 해가지고 화살표 예쁘게 할게 신경써 요거 요거 넥라인이라고 요거 요거 넥라인이 깨지면 강력한 저항이 된다고 여기 오니까 다 튕겨 내려가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런거 다 팁이에요 그죠 뭐 별거 아닌거 같죠 이게 몸에 배여야 된다고 다 알 다 알잖아 알거 같죠 실천을 해라니까 나중에 눈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게 문제에요 당장은 근데 기간이 자꾸 지나가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이게 눈에 어느정도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되는거에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안되는데 까꿀로 돌아가 또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거 못봐요 하하하하 아이고 참 이렇게 딱 하구요 이렇게 해놓고 딱 바꾸면 되지 이제 눈치챘어 이제 요건 요렇게 해봤지 하하하하 혼자서 놀고있네 하겠다 하하하하 여긴 다 지지에요 지지 색깔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신경써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뭐 그럼 뭐 여긴 뭐라고 좌왕좌왕 그죠 왜 여기야 지지 됐어야 되는데 깨지니까 좌왕으로 작용해가 밀리잖아 여긴 뭐 여긴 지지 그죠 자 이런식으로 다 서는 이유가 다 있는겁니다 있을걸 좀 마음에 안들어 아시겠죠 지지 지는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저항은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넥라인이 깨지면 강력한 저항이 되고 추세 좋게 갈려면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요 주가가 강하게 갈려면 추세 이탈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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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처럼 주식이 주식이 강하게 갈려면 추세 이탈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러나 추세 이탈 특히 60일 그래서 그쵸 particularly 하락 전환도 염두에 둬야 되는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대한 설명 자 세일은 마음에 들어? 자 나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저도 프린트 스크린 했고 아 프린트 스크린 아니고 잘라서 얘기해야 되겠다. 조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프린트 스크린 했고 세 세 창 열기 붙여 놓고 뭐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으네. 근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고 바탕화면에 셀 추세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다 강연해 할 때 여러분들께 다 참고하시라고 다 이렇게 뒤에 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하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좀 혼란이 있어요. 가열차게 지금 가고 있다가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면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구독자 2천 명 되면 서울 가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참 가야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지금 마음이 마음이 상당히 그래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시간 가까이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죠.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지금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무료방송부터 해서 장중스팟 그리고 장마치고 방송 수시로 또 이렇게 또 방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겁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딱딱해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으니깐요. 주위 분들에게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짜라 그러는데 저희 최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검증해보시고요. 확률 한번 내보시고 볼만하다 하시면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실시 닥터케인은 사랑이 필요한 남자입니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오늘 땡큐 세율 2만 5천원 땡큐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누르고 하시면 닥터케인이 공식 후원이 되는 거거든요. 후원해주시면 힘이 더 나겠죠. 광고 여기서 2천원 3천원입니다. 하루에 그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 됩니다.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갑니다. 내 네 눈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